아이 개안타 같이 놀면 되지 진짜 좀 그런데? 아이 개안타 야 근데 너 데이트 한다는 애가 옷이 이게 뭐야? 너 이거 어제도 입지 않았어? 냄새 안아 아이 개안타 어제 땀 안 흘려서 여자에게 꼭 남자여자지 그러더라 넌 야 근데 아무 생각해도 니 데이트에 내가 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진주야 진짜 좀 그렇다니까 진주야 어 누구? 안녕하세요 진주 친구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 남자친구입니다 저 잠시 실례 좀 해도 될까요? 네네 애기야 잠시만 자 우리 다 같이 뭐부터 할까? 밥 먹을까? 같이 영화 볼까? 아 와이라는데? 뭐? 오늘 나랑 데이트하자메 근데 저건 뭐야? 날 만나는데 꼼살이 왜 내 꼬냐고 와우 장난 없다 진짜 너 에이 내 친구랑 친해지면 좋지 같이 놀자 그럼 내가 싸운 도시락은 어쩔건데? 2인분인데 내가 오늘 자기 주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다고 근데 이걸 저거랑 나눠 먹자고? 와우 장난 없다 진짜 너 아 아니다 그냥 내가 안 먹을게 알았다 어? 네 밥먹고 왔나? 뭐라고? 와우 대박 밥 먹고 왔니? 아 스트레스 아 단거 땡겨 뭐가 문제인데? 아 참 나 진짜 니 내 친구 데리고 와서 일하나 그런 거 아니거든 맞다이가 내가 친구 데리고 와서 이러는 거 아니라고 아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젠데 어 이 옷 어제랑 똑같네 너 어제 외박했지 딴 남자가 생긴 거지 아 좋아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오늘 클럽 갈 거야 야 아 왜 이래 우리 쿨하게 즐기자 넌 외박하고 난 클럽 가고 나 이 랩에도 굉장히 잘 놀거든 한번 볼래? 부비부비 부비부비 1, 2, 3, 4, 5, 6, 7 부비부비 왜? 아차십니? 지금 가지 나 안 그래도 지금 갈라 그랬어 어 가라 나 진짜 간다 아 가라고 어 어 나 가 어 가 나 진짜 가 야 송희야 우리 저 가서 도시락이나 먹자 가자 야 박진주 너 진짜 야 나 먼저 갈게 얼른 가서 풀어줘 야 진짜 뭐야 속상해가지고 내가 아 왜 아 클럽 갔나매 아 왜 안 가는데 어머 너 진짜 개 쓰레기다 아 알았다 알았다 아 그럼 내 봐 어찌 해줄까 나 혼자 있고 싶어 알았다 갈게 아 그게 그 뜻이 아니잖아 아 혼자 있고 싶다며 그게 아니라고 아 그럼 혼자 있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인데 그건 지금 당장은 네가 보기 싫지만 내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화가 홈재야 네가 좋아하는 크림 파스타 먹으러 갈래 하면서 내 화를 풀어달란 듯이 나구요 나 진짜 못했어 나 진짜 와봐라 아 이거 놔 아 놀아구 가만있으라 몰라 봐 이렇게 꼭 한번 안아주면 됐잖아 그래도 자기한테 안기니까 골맞던 상처가 다 치유되는 것 같아 세 살이 솔솔 완전 케미노다 근데 나 사실 오늘 자기랑 데이트한다고 설레여서 잠도 잘 못 잤다? 알았다 그리고 오늘 자기랑 만나려고 아침에 수십 번 옷도 갈아입었었다고 알았다 그리고 나 사실 클럽은 무서워서 혼자서도 못 가 알았다 근데 자기는 정말로 못 아우 그만 좀 해라 무슨 데이트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데 아니 그냥 좋아하는 사람끼리 좀 편하게 만나면 안 돼요 이렇게 허구헌 날 징징대는 네 모습 보는 것도 지친다 갈게 야 박진주 아 뭐 그럼 이런 모습은 박 이렇게 너 때문에 울고 웃는 게 진짜 사랑 아닐까? 근데 나 오늘 클럽은 꼭 가야 될 것 같다 박진주 너만의 팬클럽 오빠야 안개이라